한 가지 또 약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요거 노래 목소리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자꾸 올라갈 때 꾸역꾸역대고 자꾸 막 올라가려면 고백해 그래서 남자끼가 D마이너거든요. 한 키 내려서 C마이너로 반키 반키 내려서 노래 한번 해볼게요. 노래나 해 하는 분이 있어. 그분 나 조금만 봐줘. 왜 돌아보고 왜 돌아보고 가사 얼마나 좋아요. 아니 가사가 제목도 좋고 왜 돌아보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떠나간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눈물을 보아야 하나요 사랑한다 말을 말을 마오 유행가 가사지 가오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 왜 돌아보고 지난번에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잊어라요 지나간 일들을 사랑이 무슨 장난인가요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맘속에 눈물을 부어야 하나요 사랑한다 말을 마오 유행과 가산줄 하오 갈래면 가지 왜 돌아옵니까 계속 주책 떠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해하세요 내가 목이 대지도 않고 자꾸 픽살이 나고 근데 이게 마이크가 에코이스 표가 안 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막 목 쉬잖아 절대 노래해서는 안 될 노래인데 조금 봐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끔 노래할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비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